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담체 외과와 고도비만대사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황시은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질환은 간, 담낭, 담도, 최장애, 양성, 악성 질환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다른 진료분야는 약물이나 운동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도비만대사 환자를 복관경 수술을 이용하여 위를 절제해서 수술적인 효과를 보이는 고도비만대사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대전, 충청 지역에서 최초로 고도비만을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의 때부터 주변 동료들이나 환자들한테 꼼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환자분들에 대해서 외과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꼼꼼한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한테 보다 확실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알려드릴 게 저희의 의무이고 환자분들이 본인의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가능, 그리고 수술의 정확성이나 신중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고도비만대사 수술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수술이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10여 년 동안 수술한 결과에 따르면 고도비만 수술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입니다. 저희 대전선병원 비만외과에 방문하시면 비만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